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할머니 음 어제 아까 전 이거 우울 손 했잖아 이제 한번 왼손을 해 봐 이 위해서 우울고 이걸로 해 버라고 맨손에 이렇게 2 5 4 5 으 으 으 으 으 으 4 으 으 으 mor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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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도 이거 오른손을 냈잖아. 나 이제 왼손을 한다. 아 이거 오른손으로 시작해. 할머니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잖아. 이거 할머니 할 줄 알잖아. 할머니 이제 왼손으로 시작해. 할머니 이제 왼손으로 시작해. 응 해봐. 자 간다. 할머니 이제 왼손으로 시작해. 응? 내 이제껏 하라고. 할머니 아까 전에 오른손 했잖아. 이번엔 왼손. 할머니 왼손. 왼손을 하라고. 잘하시네. 응. 또야. 응. 니 또 해봐. 잘한다. 응. 잘한다. 또 해봐. 할머니 해봐야 돼. 이 연습이야. 내 또 해보래? 응. 응. 3, 2, 3, 3, 2, 3, 4, 5, 5, 6, 7, 8, 10, 10, 10, 10, 11, 11. 다임, 3, 1, 12, 11, 12, 12, 23, 12, 13, 14, 15, 15, 15, 20, 17, 18, 19, 20, 20, 21. 도시 없지 미래의 동무원 형아 오른손 하지 말고 왼손을 이번엔 왼손으로 말해? 자꾸 고음 잘할래? 니 또 해봐 잘한다 니 잘한다 내 해보라고 나 또 뭐 시험쳐보게 아니 할머니 왼손 왼손으로 또 할머니 왼손 한번밖에 안했어 니 하란들 해야지 왼손으로 또 너랑 너랑 성붙 blanc 왼손으로 왼손으로